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윤석열 대통령이 구룡마을 화재 소식의 진압에 만전을 기하라 고 스위스 현지에서 긴급 지시했다는 속보다. 서울 강남구 소재 구룡마을 화재 진압 지시는 20일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주택이 밀집해 있고 화재에 취약해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소방당국에서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는 구체적 지시 내용이다. 이태원 참사관으로 홍역을 치렀고 국정감사로 이상민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등이 위증으로 고발당한 상황에서 나온 긴급 지시로 보인다. 화재는 20일 오전 6시 28분 4구역 주택에서 발생했다는 경향 매체 소식이다. 소방당국이 오전 7시 17분 주민 450에서 500명을 대피시켰다고 한다. 현재 구룡마을엔 양 666가구가 살고 있다고 강남구청이 전했다. 크고 작은 화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늦어지는 개발에 대해 방화에 혹도 제기된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틀룩 캠로즈바오 점 컴